예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야 이제 근데 초등학교 얼마 안 남았네 응? 초등학교 얼마 안 남았네 아쉽다 그지? 아니야 좋아? 아니 야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지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지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지 뭐야 찍자더니 그냥 가는 거야? 뭐야? 야 야 야 아니야 잘 잘 안녕 자 그럼 잘 보자 한 20분 동안 아 날씨 좋다 동네 학생들이랑 꼬맹이들이랑 놀았습니다 군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구요 어 찍고 있어 아주 꼬맹이 구독자가 생겼네요 참 구독자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구독 핸드폰 갖다 보시면서 구독을 눌러주고 자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 뭐라고? 포토 안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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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유스제작 icing round 여기 요기 ers Cock 여기 뉴스제작 여기 뉴스제작 뭐 GO 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땡땡 기자도 하거든 네? 아니 지금? 미스 기자요? 그래서 우와 어르신 테이블에서 계세요 아이 그럼 땡땡땡 아 어르신? 아이 그 짠 짠 야 진성아 짠걸로 뒤다니는거 아니야? 그냥 야 여기세요 응 제가 야 이 사이클을 타네 본인보다 큰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 진성아 진성아 가고 치는거 아니야 오케이 조만간에 비가 올거같이 그치 그러고 내일이나 오늘 밤 다 좋지 응? 이 버튼 2초를 올리는거죠? 올릴건데 왜 올릴건데 왜 올릴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육수짜리 억상한거야? 하 하 저도요 그래 아아아아 아아아아 형수야 형수야 하나도 안빼고 다 올릴게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아 얘들아 우리 유명해져야지 하 하 하 그럼 그럼 몇분이나 고르시고요? 글쎄요 이제 뭐 한 5분정도 걷고 이제 가야지 와 이거 진짜 원래는 좀 더 걸었어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이거 이거 끝날다면서 올리세요? 어? 편집이 끝났자마자 앞에 아 이게 이게 탈령했다고 바로 올리는게 아니라 편집을 또 해야돼 편집하면 얼마나 안돼요? 아 이게 딱 정해진 시간이라는게 아닌 편집이 또 유명해지겠잖아 그래?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지는거야? 아니 하하하하하 그거 계속 왜요? 아 어 어 아 아 그게 이 편집이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야 왜냐면 그 가 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다 다 다 님 게임은 안해 내가 이 게임을 예전에 아침 별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게임이 네 피곤하잖아 피곤한데 막 잠을 참아가면서 게임을 해야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아 옛날에는 똑같은데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대답을 해봐 대답을 해봐 뭘 해봐 하하하하 야 너는 나중에 뜨는 거 아니야 진짜 너 뜨면 나 모른 척 하지 마라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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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건 모르지 그러면 나중에 유명해질지 아니 나 못낼 줄 안했어 야 근데 너는 꿈이 뭐야 꿈이 뭐야 꿈이야? 어 어 꿈이요 어 어 아니 근데 어 게임어? 근데 꿈 게임어? 나 그거 근데 꿈이 근데 그거 못 잃는 수도 있어 꿈이 없을 수도 있고 꿈이 없을 수도 있고 꿈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와 이걸 보고네 나 좀 더 해 야 대단하다 야 지금 내가 찍고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 야 넌 나중에 뭘 해도 되겠다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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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게임 게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 그래? 게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거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거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거 아 아 너무 너무 강범야인가? 어 나는 이제 사진도 하고 사진도 하고 사진도 하고 드론 촬영도 하고 액션캠도 하고 네 여러가지 어 어 내가 찍고 싶은 건 다 해 그 안에는 주로 이제 찍은 게 온라인 사진 전시해 몇 방은 안 해요? 나 여기 살아 하하하하 여기 여기 가까운 데 살아 네 몇 방은 안 해요? 어? 땡땡 아파트 살아 하하하하 참깨 아파트요? 아잉 어 참깨 너 알면서 하하하하 아잉 근데 나도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오세요